책을 마쳤다 뭐 앞머리만 자르는 거지만 메이데이 이제 자켓대 그때 5월이에요 그때 이후로 칼을 댄 적이 없는 아니 가위를 댄 적이 없는데 지금 5개월 동안 길렀는데 밑입술까지 올 거예요 아 밑입술 지나가요 네 밑입술 지나가요 오 턱운데? 네 네. 지금 고데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그렇죠. 어휴, 웃겨. 고성과도 볼 거예요, 일단. 알겠습니다. 어, 어떡해! 주위 앞머리 자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. 길러보니까 알 것 같아, 그 감정, 시진적인 원인. 기르는, 그러니까 자르는 건 한순간인데 기르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.